자 안녕하세요 전빵남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부산진구 점포동 하플 상권인 점포사동가의 무권리 상가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뒤에 보이는 현장인데 와 좀 미신 나올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상가가 험한데 그래도 자리값이 수천만씩 주고받는 거래가 되는 곳이 서면점포동 상권이니까 오늘 방송 잘 보시면 공짜로 공짜로 오픈할 수 있는 정보가 가득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세요 자 일단 보시는대로 현재 1층하고 2층 고택으로 되어 있는 곳이고 실제 용도는 실제 용도는 글린 상가 올 상가로 되어 있으니까 즉시 장사할 수 있다 뭐 그런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임대 조건을 설명드리면 전체 임대면적이 1층 2층 합해서 108제곱미터 9평수로 한 34평 되요 34평 되고 임대 조건은 보증금 2,500만원에 월세 130만원 완전 공짜입니다 완전 공짜 요거 동영평수로 15평에 주변에 1층이 기본 180만원부터 월세가 이제 출발하고 있는데 그런거 대비하면 거의 뭐 하프 가격으로 출발할 수 있다 뭐 요런 이제 장점 요런 포인트 꼭 메모하시길 바라고 오늘 물건의 하이라이트는 하이라이트는 일단 이 매장을 인수하시는 단 한 분께 단 한 분께 1년간의 1년간의 임대료가 렌트풀이 되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는 최고의 임대 조건 컨디션을 갖고 있는 상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매장 거래가가 3천만원 4천만원 자리값이 그 정도로 기본으로 하는데 돈벌고 돈벌고 시작할 수 있는 오늘 매장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전방난과 함께 성공창업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방송에도 착한 조건의 상가매장 돈되는 상가 투자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좀 많이 험합니다 집이 어 현장에 와서 보시면 굉장히 험한데 근데 지금 뭐 다 그래요 요 현장 이제 전포동 사익길 4번 갈 때가 요런 고택을 전부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새롭게 뉴트럴한 스타일로 나만의 개성공간으로 다 바꿔가지고 명물 매장들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조건 없이 무권리 조건에서 요런 고택을 찾고 계신 시청자분이 계시더라면 지금 바로 현장 확인해 보시고 플랜 한번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